음주 말렸는데 입니다. 어제 새벽 경남 거제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저지른 일이었는데 범행 동기가 황당했어요. 4차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를 말려서 불을 질렀다. 술을 못 마시겠다고 지금 불을 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믿기 어려운데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저렇게 뭔가를 들고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대웅전으로 향하는데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를 하더니 그다음에 저렇게 불이 저렇게 점점 번지고 대웅전 전체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게 1955년 지어진 경남 거제 계룡사인데요. 불은 대웅전을 모두 태운 뒤에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온도가 안 나지. 눈물밖에 안 나와요. 와 아니 저 새벽에 저기를 기어코 가가지고 불을 지른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성의가 있다. 그런데 저분 진짜 잡히긴 잡힌 건가요? 네 CCTV에서 방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동선을 추적했고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이 50대 남성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사찰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헐. 범행 경인을 순순히 시인을 했는데요.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조 건물이라서 아까 사진 봤지만 순식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대더미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다음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검거까지 다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장면이 된 광고를 소환했음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